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데미언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아 스캔 다 썼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 죽는다. 이게 다크 사이트가 써져 있는 건가? 아 그렇군요. 5스테이기인데 큰일 났네. 아 제발 아 죽겠다. 마지막 기획의 개품. 오 개 살았다. 살긴 살았는데 말이지? 위험하네. 도어는 날라가 없구나. 아 스킬 다 넣으면 죽었네. 확실히 미아이를 링크가 없으니까 밀려나는 게 짜증나긴 하네. 너무 좋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죽었나? 되나? 어떻게 다 이기겠다. 죽이는 거 다 이기itud, 죽이는 거 다 이기지라.. 이제 죽이다.. 죽이다. 죽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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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빠른 바인드. 스틱스틱스틱스틱스틱. 아, 죽었다. 아, 죽었다. 아, 죽었다. 아, 죽었다. 아, 오케이. 죽을 거면 빨리 죽자. 이게 맞지. 이게 맞지. 아, 좀 때리려고. 화면에 올라가고 때리려고 화면에 올라가고 때리려고 화면에 올라가고. 때리려고 화면에 올라가고. 미치겠네. 흐흑, 흐흑, 흑, 흑, 흑. 홍, 흑. 흑. 쩝쩝쩝 어 죽는다 오케이아아 그뒤 잡았네 소울조각 두개만 안되나 하나도 안나온거같아 안나왔죠 두개만 있으면 되는거 안나왔네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깝다